카페 아프리카 우리 버스를 기다리는 청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앞에 있던 한 친구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우리 승재는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거의 생과살을 오가는 중이었습니다. 의사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었죠.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승재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. 그런데 정말 놀랍게 회복시켜주시고 이렇게 또 퇴원할 수 있었죠. 그런데 휴위증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.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. 일단은 휴위증은 기본적으로 감정 조절하는 뇌에 그쪽에 닫혀서 제가 분노졸장애 그리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이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이명이 있는데 그 이명은 병원에서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 서울대병원 교수가 이거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. 회복이 불가능한 거다. 그냥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. 친구처럼 지내라. 네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치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부탁드렸었는데 그 안수기도 한 방에 제가 그날 저녁에 이명이 안 들리더라고요. 항상 잘 때마다 시끄럽고 막 개 짖는 소리 막 배 꼬동 울리는 소리 그런 게 들렸었는데 그날 따로 들리지 않아서 잘 잤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더라고요.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셔서 없어진 거였습니다. 그리고 분노졸장애도 괜찮고 간질신제도 없어졌고 할렐루야!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승지연제를 살려주셨는데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할 거죠? 네. 그럼요. 그래요. 이렇게 정말 특별히 미소가 멋진 청년이어서 제가 이 청년을 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. 그런데 이런 사건과 이런 주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하고요. 그래서 의사가 절망적인 선언을 했지만 믿음을 붙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승지연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특별히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거든요.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욕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도 승지연제처럼 하나하나의 병들이 사라져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들을 이루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. 할렐루야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